선글라스 끼는 이유가 톱 걸그룹 멤버 칼 국무추면서 숨겼던 신체의 비밀 털어놓자 팬들 모두 오열했다. 에스파 닝닝의 심각한 눈 건강 상태가 알려져 팬들의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닝닝은 최근 패션 매거진 보그 차이나 인터뷰를 참여했습니다. 공개된 인터뷰 영상에서 닝닝은 평소 갖고 다니는 아이템을 보여줬습니다. SNS 닝닝은 가방 속에서 안약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어 이건 비밀인데 어렸을 때 수술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서 이쪽 오른쪽 눈은 거의 안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래서 눈이 너무 건조하지 않게 안약을 들고 다닌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중국 매체 산시화안보 등에 따르면 닝닝은 가시아메바 각막염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NS 가시아메바 각막염은 수돗물이나 수영장물에 서식하는 원생동물의 한 종류인 가시아메바가 각막에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가시아메바 각막염에 걸리면 각막이 손상되고 시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심각할 경우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하는 병입니다. 이에 팬들은 해당 영상 클립을 공유하며 걱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SNS 오늘 위핑 용량 2배, 갤럭시 버즈까지, 갤럭시 23 사전예양 역대급 사은품 혜택 총정리, 출시일, 색상, 가격, 더불어 불편한 신체 조건에도 완벽한 칼과 간물을 선보이는 그의 노력에 박수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닝닝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를 피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자주 착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닝닝은 지난 2020년 11월 에스파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 중국인 멤버입니다. httbs www.eartpop.com 어플로드 2021 07 컨텐츠 13만 1656 웹 데이터 얼팝 16억 2621만 797 언타이틀드 1. jpg 그룹 내 메인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닝닝은 데뷔 이전부터 오랜 기간 SM엔터테인먼트 연습생으로 발탁돼 활동해왔습니다. 한편 닝닝이 속한 에스파는 오는 5월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